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2022년 7월 6일에 치러진 지구과학원 고3대상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죠. 평가원 모의고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으로 잘 양질의 문제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고 정리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 총평 말씀드리는 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어차피 이건 뭐 어렵든 쉽든 우리가 다 공부해 나가야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7월 학력평가는 문제는 그냥 뭐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제들을 풀 때 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에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통스러웠다라고 한다면 개념학습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엇보다도 개념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학습을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빈틈이 생겨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빈틈을 메우는 개념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리, 특정 현상에 대한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뭐 기출분석 또는 EBS 연계규제에 대한 분석 등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잘 수행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와 연계규제의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에 대한 정리가 잘 됐다면 사실 7월 학력평가 문제를 풀 때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몇몇 문제들은 조금 낯설은 것도 있고 조금 이거 뭔가 싶은 것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들은 언제나 시험지 안에 들어있긴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막 괴로워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1번부터 차근차근 지금부터 해설 시작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제 걸러듣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아.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어느 지역 해양지각 나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색깔이 진한 부분이 해양지각 나이가 적은 데고요. 색깔이 옅은 부분이 나이가 많은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색깔이 되게 진한 부분이 설정돼 있어요. 나이가 빵살 정도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 어 그러면 해양지각은 나이 빵살인 데는 판의 발산형 경계 해령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어 근데 여기 있는 해령과 해령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네. 여기 이제 변환단층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따라서 B와 C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이 북아메리카 서쪽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다라는 걸 굳이 지도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럼 기억. 지점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A는 판의 발산형 경계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분출될 수 있죠? 지점 B와 C를 잇는 직선 구간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앞서 설명을 들었고. 디귿. 지각 나이는 지점 B가 지점 C보다 많다. 지점 C의 색깔과 지점 B의 색깔은 이쪽이 많이 옅어요. 색깔이 옅은 쪽이 나이가 많은 거거든. 따라서 B가 C보다 많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물론 디귿 보기를 풀 때 선생님 B는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C는 여기서만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이만큼밖에 이동하지 않아갖고 나이를 조금밖에 안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연령 분포에 대한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 색깔 비교를 통해서 연령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해력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특정 포인트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얼만큼 이동하면서 나이를 먹었겠는지를 가지고 이제 연령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1번 어렵지 않았고 정답 5번. 자 2번 들어갑니다. 표는 현재 북이 40도에 위치한 A와 B 지역의 암석에서 측정한 연령 고지자기 폭각 생성단지 지구의 자기역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뭔가 말이 깁니다. 고지자기 극에 대한 설명 나와있고요.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고지자기 극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고지자기 극이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고지자기 극이 고지자기 극으로 추정한 지리상 남극으로 설정되는 문제도 있는 거 주의해 주시고 좋아 일단 현재 A와 B 모두 그 A 지역 B 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의 암석이 모두 북이 40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좋아 가볼게요. 자 생성 당시 지구 자기의 역전은 역전되지 않았대. 그래서 정자극기 때 만들어진 암석들이래. 근데 얘네들은 모두 현재 북이 40도에 위치하는데 고지자기 복각이 얘는 플러스 10도래요. 플러스 10도 그러면 잠깐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10도일 땐 위도가 어느 정도 위도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정확한 위도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각의 크기가 플러스 10도 정도로 좀 작은 상태라면 얘는 아마도 현재 위도보다는 저 위도에서 생성되지 않았겠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복각이 몇 도일 때 위도가 몇 도이다라는 걸 모든 범위 내에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일 땐 북방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복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극지방에 가깝고 복각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적도 부근에 가깝다라는 것만 일단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10도라고 한다면 A는 아마도 좀 저위도에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위도 40도에 위치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단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기업보기부터 갑니다. 4,500만 년 전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현재 반대였다. A의 연령이 4,500만 살인데 그때 역전되지 않은 정자극기 때 암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같은 방향이었다라고 봐야지. 그죠? A의 현재 위치는 4,500만 년 전부 다 고위도이다. 맞아. 고자의 복각 플러스 10도라면 정확한 위도를 특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이 40도보다는 위도가 낮을 것이다. 이런 정도를 가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습니다. B는 천만 년 전 북방구에 위치하였다. B는 연령이 역시나 천만 살인데 애는 그렇지, 천만 년 전에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입니다. 복각이 플러스 40도라면 얘도 정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니까 북방구에 위치한 상태로 B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B는 뭐? 위도가 어디야? 어떻게 알아? A보다는 B가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졌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래서 어차피 위도와 복각에 대한 어떤 그래프라든가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복각의 크기만으로 위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질문이 제시되기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은 고지자의 복각은 암석 생성 당시의 위도를 지시한다. 복각이 플러스일 땐 북방구에서 만들어진 거. 아, 물론 정자극기 때. 복각이 플러스일 땐 북방구에서 만들어진 거. 마이너스일 땐 남방구에서 만들어진 거. 역자극기일 때 만들어진 암석이라면 부호와 북방구 남방구의 위치가 반대로 설정될 수 있겠죠. 자, 그거 체크하시고 고지자의 복각의 크기가 작으면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거. 고지자의 복각의 크기가 좀 더 크다면 조금은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거. 그런 정도로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ㄴ, ㄷ. 정답은 4번. 오케이. 4번 되겠습니다.